안녕하세요. 스위스 산책하는 스위스 브로콜리입니다. 스위스 영방철도에서만 운영되는 기차역만 해도 약 600개 정도고요. 다른 사기업 철도들까지 합치면 스위스에는 2000개가 넘는 기차역과 정류장이 이 작은 스위스에 있습니다. 스위스의 인구는 서울 인구수보다도 훨씬 적고요. 면적은 서울보다 약 7배 정도 큰 정도입니다. 그렇다보니 그 많은 기차역들은 역무원 혹은 역장이 없는 무인역으로도 운영되는 곳이 꽤 많은데요. 바로 이 마이엔펠트도 그 무인역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엔펠트라는 이 동네는 약 3천명이 사는 작은 동네예요. 그런데 1997년부터는 하이디도르프라는 이름으로 하이디를 보고 자라온 어른들 그리고 동화로 하이디를 만났던 어린이들을 위해 이 하이디 마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하이디의 다양한 세계 각국 버전의 책도 볼 수 있고요. 책 속에서 나왔던 모습을 그대로 연출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하이디 마을은 전세계 방문객들이 유명한 하이디를 보러오고 있고요. 매년 10만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곳으로도 바뀌게 되었죠. 하이디는 실존 인물이 아니고 동화 속에 나오는 허구의 인물입니다. 하이디는 본래 스위스 여류소설가 요한나 수피리가 만든 소설이 원작인데요. 고아이지만 씩씩한 성격을 갖고 있는 소녀 하이디의 성장 이야기를 다룬 다소 기독교색이 가득한 문학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화 속에서는 종교 색채는 전혀 보이지 않죠. 요한나 수피리는 하이디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 작가인데요. 그 작가 본인이 도시생활보다는 자연을 좋아해서 도시생활에 만족하지 못하여 지금 이 영상 속에 보여드리는 마이엔펠트라는 곳으로 여행을 오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넓은 초원 그리고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영감을 받아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이디 이야기가 이곳에서 시작된 것이고요. 하이디의 이야기는 이미 19세기 말에 전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책으로는 시작했지만 이후에 연극, 영화 그리고 라디오에서도 이 시골소녀 이야기를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알프소니 하이디는 55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요. 1920년 미국에서 무성영화를 첫 개봉 시작으로 이후 12번 이상 촬영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하이디 어린이를 뽑고 있고요. 가장 최근인 경우는 2015년에 하이디 영화도 찍었죠. 그나저나 여기 나온 하이디 어린이는 정말 하이디 같지 않나요? 되게 왈가닥하고요. 장난 가능한 얼굴이 정말 캐스팅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골목골목 마치 온 동네가 아기자기한 분위기가 가득한 이 마이앤펠트는 하이디 말고도 포도농장 그리고 와인이 유명한데요. 5대째, 6대째 내려오는 사업들, 포도나무 심기부터 와인에 붙인 라벨링까지 모든 작업을 각 농장에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 보면 얼마나 자부심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이앤펠트 중심에 있는 이곳은 포도원의 살충제로 쓰지 않고 제초제도 5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내세우는 가게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포도 하나 없는 겨울에 깡마른 스위스 포도밭을 보고 계시지만 겨울철에는 눈 배경으로 걷는 이곳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 이곳을 다시 소개한다면 아마 9월에 오시라고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혹시 와인 좋아하시나요? 마이앤펠트 양조장에서 갓 병회에 담은 와인 그리고 오크통에서 숙성된 와인을 볼 수 있는 그 오픈셀로도 5월에서 10월쯤 경험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포도 수확시기도 한 9월 같은 경우에는 마을 곳곳의 와이너리에서 와인 축제가 열려서 참여하실 수도 있어요. 게다가 한국분들이 선호하는 와이트 와인의 품종이 리슬링이라든지 샤르돈에도 이곳에서 양조가 되고 있거든요. 스위스산 와인을 맛보실 기회가 되신다면 꼭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의 편의점이 주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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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마이앤펠트 마이앤펠트는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느낌이 가득한 곳인 것 같습니다. 제 가족들이 스위스에 왔을 때도 마이앤펠트를 함께 왔었고요. 기억에 남는 여행지로 엄마와 함께 다시 오고 싶은 곳으로도 주변 평을 많이 두는 곳이기도 해요. 스위스에 와서 종종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예쁜 곳을 계절별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단 여름철엔 하이디 마을이 오픈을 해서 좀 돌아볼 수가 있지만 겨울철에는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마이앤펠트 동네만 아주 천천히 아주 크게 2시간 정도 돌아보았는데요. 따뜻한 햇살 그리고 새의 지저귀는 소리 들으며 걸으니 꽤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이앤펠트에서 기차역으로 한정거장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란드쿼르트라는 아울렛으로 제가 좀 향해 봤어요. 여기는 다양한 브랜드가 있는 아울렛입니다. 물론 처음 가는 것은 아니고요. 자주 여러 번 가봤습니다. 제가 좀 좋아하는 곳이기도 해요. 주말에는 사람이 정말 많지만 평일에 가면 아주 편하게 쇼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이 많지 않아 저는 좋습니다. 연말에는 곳곳에서 세일을 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향해 본 것도 있고요. 이곳에서는 패션 스포츠나 아웃도어, 라이프스타일 분야의 프리미엄 브랜드가 있고요. 주 7일 오픈하기 때문에 스위스에서 일요일날 쇼핑이 유일하게 가능한 곳이기도 합니다. 하이디의 마을 마이앤펠트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아울렛까지 오늘 스위스 브로콜리와 함께한 걷기여행 너무 많이 했나요? 요즘 제법 눈에 띄게 많아지는 구독자분들 덕에 영상 편집에 굉장한 힘이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